안녕하세요 초진유TV에요 오늘도 종이비행기 접을건데요 오늘도 A4용지에요 일단 이번에는 엄청 잘 날아가는 아주 가볍고 잘 날아가는 종이비행기 갤럭시스타를 잡아줄거에요 일단 반을 잡아주세요 펴 주세요 펴 주세요 따라서 돌려주세요 lines 여기 돼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왔죠 이번엔 좀 어려워요 문기를 위로 들어서 이 밑에 쪽을 내려 접어주세요 문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문기를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포도지역 쪽 포도지역이랑 라이딩 끈지역 쪽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비행기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펼치면 자유롭게 펼치는 펼쳐 내려잡아주세요 엄마 아니세요 그리고 이거 넘긴 다음 여기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여기도 encourage merchandising 여기도 이렇게 됐죠? 안으로 다 잡혔어요. 고맙습니다. 목이 산에 따라서 목이 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젤럭시 스타를 가볍게 던져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